사찬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? 살아요. 네? 살아요. 살아? 뭐 하는 사람? 내 삶는 사람? 사찬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?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기도 많이 하세요. 이거 오지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죠. 사탄이 어디다. 어저께 밤에 사탄이 찾아왔었어요. 꽃길에서 어린 시절에 막 이런 걸 보고 꽃길에서 비교를 보고 장난치는 시간에 갑자기 머리에 빨간 불을 달린 사탄이 나타났어요.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눈을 쳤는데 잘 가더라고요. 내가 사랑해 찬송가 찬송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비어 밝혀주시오 찬송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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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